안녕하세요. 서울레타혈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뚝배기 개코로 불리우는 성체 크기가 꼬리 포함해도 11cm 정도의 소형 도마뱀 헬멧티드 개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23일부터 사이테스 2단계로 상향 조정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를 환경부에 하고 키워야 합니다. 이 녀석들은 머리 뒤쪽 1렬의 큰 비닐 때문에 머리 모양이 헬멧처럼 생겨서 헬멧티드 개코 혹은 헬멧 헤드 개코라고 불립니다. 원 서식지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건조하고 바위가 많은 지역에 서식하며 모로코 남부의 해안사막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입니다. 참고로 서식지가 강우량이 적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해안가라서 습한 안개가 자주 발생해서 습도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안개는 약간의 수분 공급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막 파충류에 비해서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그릇은 기본이고 수분 섭취 및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획자형의 쿨존에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분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충류와 비교되는 신체적 특징 중의 하나는 밤에도 색깔을 어느정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낮은 조도에서 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진 최초의 처수극물로 밤의 색인지 능력이 사람보다 350배 정확합니다. 이 능력은 야행성인 헬멧티드 개코가 밤의 포식자의 위협을 피하면서 사냥을 성공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또한 태어날 때의 색상과 무늬가 성체까지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고 꼬리가 좌절되면 다시 재생될 수 있으나 길이가 좀 짧고 무늬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고 귀여운 이 녀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은근히 까탈스러운 성격이라서 단독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소편하고 안전합니다. 협사를 하더라도 수컷끼리는 안되고 수컷 한마리에 암컷 한두마리 정도를 추천드리고 항상 유심히 지켜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분리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넓은 사육장과 설혼을 피할 수 있는 많은 은신처는 기본입니다. 점수 구분 방법은 생후 4개월쯤 되면 수컷은 총 배설강 바로 밑에 생식기 위치 양쪽이 두툼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몸집이 더 작습니다. 번식을 위한 성성숙은 8에서 10개월 정도인데 암컷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지난 후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식 시기는 늦게월부터 초여름까지로 한두 개의 암을 1년에 4에서 6개 정도 났습니다. 부하 온도는 26에서 30도 정도로 60일에서 100일 정도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이라서 재미있는 정보가 또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